자 신흥 SEC의 대안주 또 관심 가질 만한 2차전지주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수주가 증가하고 실적도 기대하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NS를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큰 걸 보자 그리고 최근에 다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리고 드디어 미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삼성 SDI를 한 분이 주셨습니다. NS와 삼성 SDI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주셨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NS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MS 아니고 NS입니다. NS?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수주 동향을 보게 되면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일단 2차전지에서 조립 공정이라고 하는 패키징 그것도 디게싱 공정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디게싱이요? 네. 디가스. 가스를 제거한다. 왜 이렇게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스 제거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변화를 가져갔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강점이 파우치형 쪽에서 즉 원형이나 각형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공간에 가스가 존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가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담당하는 설비를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이어가서 국산화를 했던 상황들인데 그런데 최근에 매출은 SK온으로 더 나오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LG화학 쪽과 LG에너지솔루션은 유지가 되면서 SK온향 쪽의 매출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미국 쪽 이후에 SK온이 중국 쪽에도 3조 원대 투입하면서 이제 장수성, 앤청시 이쪽에서는 제2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중국에만 네 번째 공장 짓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SK온도 지금 합작사와 함께 계속 또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있는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 앞으로 수주는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작년 말에 수주 잔고가 한 5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한 3월에, 지난달에 3건의 수주 공시를 두루룩 해놓고 이를 다 합치다 보니까 830억입니다. 이게 납품기한이 올해다 보면 이 부분 실정에 반응하는 게 거의 올해 다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작년 매출액이 400억대, 그 전년도가 한 600억대 되는데 이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장구와 함께 나오게 되면 거의 1천억대 이상은 충분히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 변화가 빠르게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회사가 우리는 캐파가 2천억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주 계속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가 더 빠르게 오겠죠.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원익 피해니가 지분을 38%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 관련된 쪽의 강자인데 그러면 원익 피해니와 또 시너지는 계속 기대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위축세를 보였는데 그런데 이런 장비업체들은 가장 중요한 게 수주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늘어난 수주가 실적을 말해준다고 하게 되면 올해 최대 실적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총이 1,200억대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올해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S, 디게싱 공정을 주력을 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수주가 많이 증가를 했고 그런 것들이 올해 실적에 반영된다면 충분히 올해 또 작년에 대비해서 또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심리가 좀 개선이 될 수 있겠죠. NS를 김민수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병수 피비님의 삼성 SDI 보겠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 SDI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월 14일 보시면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가격 대비 벌써 30% 이상 오른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지금 46만 2,500원에서 60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앞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 사태 이전까지 가격도 충분히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SDI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SDI 같은 경우에는 전자재료 쪽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소재를 판매하는 이쪽에서 20%가량의 매출이 나오고 나머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표현되는 2차전지 쪽에서 80%가량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영업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도 좋을 업체인데 이번에 드디어 미국 진출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탈란티스라고 표현되는 유럽 쪽, 폭스바겐과 비슷한 자동차 그룹이죠. 피아트 이런 걸 갖고 있는 스탈란티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늦어도 올 6월에 출범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5월 정도에는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25년 상반기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 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이걸 40 기가와트까지도 늘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공장을 2배가량 늘릴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미국에도 드디어 진출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헝가리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동유럽 공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LG, SK 이후에도 삼성 SDI도 미국, 북미 쪽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LG, SK가 북미 공장을 늘릴 때도 어떻게 보면 동유럽 법인만 조금 투자만 고수하고 있다가 이번에 진출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배터리 3, 4에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미루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자본비율이 높은 걸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재료 부분이 꽤 괜찮은 영업이익을 놀리고 있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부분이 영업이익이 한 5천억대가 나오고 있어서 이 5천억대의 캐시카우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레포트로는 올해 22년이죠. 올해 매출이 한 3조 7천억 원까지도 나올 수 있고 영업이익도 한 2,890억, 거의 3천억 원 가까이가 나올 수가 있어서 매출은 한 27%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100% 이상 증가한 수치가 전망이 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전지 3사가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1월 말에 아마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니켈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게 되면서 2차전지 쪽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아마 이 전에 바로 1월 초나 1월 중순 가격대까지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한 번 급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이는 복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DI도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은 2차전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드디어 미국 진출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 심리가 뒷받침이 되어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다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쪽보다는 확실히 낮아져 있다, 가격 싸다라는 의견들은 있는데 최근에는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 때문에 급등을 보였을 수도 있지만 60만 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올랐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 니케일 쪽에 문제가 생기기 전 가격대까지는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대략 한 66만 원 선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6만 원 선이 넘어갈 수 있고 그때도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업황이 좋다면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할 것 같고 손절가는 54만 원 선으로 혹시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장기화되거나 더 악화될 수 있으면 2차 전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목표가는 66만 원 정도로 1차로 좀 잡아보고요. 손절 라인은 5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NS를 좀 보겠는데 NS는 약간 박스건에 갇혀있는 느낌이네요? 네, 그게 탈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 변화를... 긍정적이셔. 네, 주식은 긍정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은 또 테슬라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차익맨이 나올 걸로 보이시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추경 매수보다는 한 1만 500원대 밑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주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거의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정체를 보이는데 이를 탈피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1차로 한 1만 3천 원대 부근 정도 돌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S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의 말씀 함께 들어봤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NS와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때 한 번 또 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또 미국이 흔들립니다. 국내 증시가 며칠 전처럼 반전의 모멘텀을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크니까 관리도 좀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병수 비비님은. 마찬가지로 미국장에 좀 무너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한국장은 리오프닝 정책 그리고 원자재 순환 매장에서 진주를 찾아 두시는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셨습니다. 리오프닝 정책 관련 주, 원자재 관련 주를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